테트리스 원작자가 만든 테트리스 보드게임 테이블 테트리스 게임판을 들고 블록을 나눠가줘요 각자 7가지 블록이 종류별로 하나씩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게임판을 이쪽으로 할지, 이쪽으로 할지 결정하세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블록 하나를 놓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? 그런데 블록은 뒤집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눌까요? 이렇게 블록을 하나 놓으면 다음 사람 차례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블록을 놓을 때 이전에 놓였던 블록하고 어디 한 군데라도 이어지게 해주세요 자기 차례에 블록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오면 게임이 끝나고요 마지막까지 블록을 놓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테이블 테트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aramount cultur 이 Bora 교육 수 20 은 아 그 있는데